처음에 생각했던 상상보다 어떠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미지는 하늘을 날면 굉장히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좋고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걸 촬영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특히 와이어 액션이 있으니까 장비도 와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줘야 되고요. 살이 낑겨서 아프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그 장면들을 촬영했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시원하고 그리고 쾌감을 느끼시면 저희는 그게 보람이죠. 사실은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시지만 우리가 마블 시리즈 같은 걸 보더라도 가장 재밌는 건 비하인드 약간 그런 거죠? CG 되기 전에 비하인드 소리. 그런 거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린 옷을 입고 뒤에 숨어서 제 발과 허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날 수 있었습니다.